안녕하세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이달 26일부터 27일, 28일까지 여주에서 금사참외축제가 금사참외축제는 금사라기참외 우리 여주 금사참외는 참외재배 면적은 약 50헥터 재배 농가는 100여 농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350톤의 참외가 생산되는데 참외를 도매로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시는 관광객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구매하셔서 축제기간을 통해서 참외가 다른 마트나 이런 데로 가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으로 순식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주 참외가 그만큼 먹어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주 참외 맛보시고 앞으로 이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달콤하고 또 아삭한 맛이 있어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참외를 금사라기축제라고 명명해서 우리 여주에서는 참외축제를 올해가 17번째로 이렇게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금사라기 참외는 지역 특성상 토질이나 기후조건이 매우 참외하고 맞아서 아주 맛있는 참외를 생산하기 때문에 매지에 판매를 할 새도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구매를 해가고 그러십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열리는 여주 금사라기 참외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여주 참외맛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외축제에도 참외 전시, 판매 등 여러가지 노래자랑도 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여주 참외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